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 붙어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우리랑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 붙어있자. 나무 하나씩! 나무 하나씩 보고 있어. 나무 하나씩 보고 있어. 템창이 안 열려요. 템창! 탭! 탭입니다. 오! 나도! 아! 탭이구나! 와! 처음 열었음! 이기가 아니지? 다들 나무 하나씩 접고 있죠? 좋아요! 난 신나무! 여보, 새워졌다. 개기죽! 아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깜빡스네. 아! 누가 나무 캐! 먹소! 시작하지 마세요! 아, 먹다! 이방이... 딱걸리. 채찍이 나무! 와, 나무 꼴 날뻔했네? 아, 다행이다! 휴! 휴! 꽃은 캐도 되나? 채찍이 꺼! 아직입니다. ㅋㅋㅋㅋㅎㅎ 그리고 폴도 최초의 폴도 최초의 폴도 최초의 꽃 표초로 씨앗 나오는데 최초의 씨앗이라고 fit 근데 이 궁금한 게 우리 음식은 안 따는 거 보니까 배고픔은 안 치워도 되는 것 같아서 오, 그럼 단건엔 안 들어가도 되겠다. 오, 그럼 단건엔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이거 막 edes을불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이거 부숴됩니다. 어,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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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시만요. 나무 거미라도 만들고 아니야 돌검 만들래 어라? 나 됐다 됐다 돌도 캤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 그거? 몰라? 나 안 만들었는데? 어? 뭐 필요하 뭐 필요하 막대기 하나, 나무 저거 위에 두 개 일렬로, 세로로 네 그러면 검이 만들어져요 간다 땅 파자 우자 여기서 파자 이쪽에서 같이 파자 여기 돌 있다고 했어 어 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캠을 막 퍼줬으네 뭐 뭐에 맞는 건데? 이번엔 이번엔 뭔데요? 철 이번엔 철 넣어줄래 와 철 들어간다 이빨려 우와 기다려봐 쓰레기 좀 버릴게 여기다 쓰레기 좀 음 아 저세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버리고 이러면 님이 다 먹잖아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아하 오케이 오케이 됐다 흠 고고 금은 지금 저것만 있으면 돼 우리 사과만 있으면 하나씩 더 만들 수 있어 황금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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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어야 돼요 셰셈버리님 인변에 올려놨죠 네 몇번이에요 황금사과 1 2 3 4 5 6 7이요 오케이 오케이 7번 누르고 먹으면 되죠? 자 여러분 도착했어요 지상 도착했어요 오세요 칼 들고 다녀야겠다 이제 먹어 자 일단 여기서 그거를 캡시다 우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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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사과 사과 사과부터 이거 소 보이는대로 패고 다녀야겠는걸? 음 황금사과 다섯개다 우리 오졋다리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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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명 상기 두개씩 두개씩 돌아가겠다 자 여기 저기 소도 있네 말도 있다 저 말 자 탬버린 먹고 후주야 먹어 네 사과 두개장 여기여기여기후자여기서 후자여기서 후자여기서 됐고 됐고 저 소를 죽여야겠구나 자 우리를 이제부터 그 전화박스 파밍합시다. 그리고 소 잡으면서 나도 뭐 별거 없네요. 고기 굽고 있어요. 고기 안 굽어도 돼. 배고미를 줄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야 고기는. 고기 좋아. 고기 좋아. 안돼! 근데 우리 전화박스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박스 해야 돼. 우리 전화박스 해야 돼. 5분 뒤 전화박스 합니다. 자 F3 누르고 좌표 확인해야 돼. 어 앞에 사람이다. 앞에 사람이다. 일단 도망쳐. 일단 도망쳐. 누구지 모르니까. 도망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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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전화박스 같은데? 저거 전화박스 같은데? 으시라구라. 달려요. 템템보린. 달려요. 공격개시를 가그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황색 피하고 초록색. 초록 잡아야 돼. 저기 사람 날아댑니다. 저기 사람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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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있어요. 많아요.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우리도 전화박스 써야 돼. 저 안에서 공격 못하니깐. 아 뒤에 누가 때린다. 오. 레알. 누구야. 고참이다 고참이. 아냐아냐. 때리지마. 때리지마. 그냥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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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고 빨리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개리. 개리 죽이면 안좋아. 전화박스 왔다. 오케이. 우리가 우리가 3등이야. 우리 3등이야. 전화박스 3등. 나 3등. 와. 웨이렁님이잖아. 뭐해요 여기서. 기다려야지 일단은. 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죽이는거 아니야 누가. 우리 위치 확인한거일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만약에 때리기 시작한다.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은. 조심합시다. 근데 이거 때릴때. 차징해서 때리라그러던데. 어떻게 하는거야. 아 근데 여기서 한 열면 한. 용암해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지금. 저 집갔다가 한번 죽었다 볼까요. 이 분들 다 노기게. 아니 근데 이게 괜찮을거 같은데 진짜. 깽판. 깽판 오직히 치는거임. 그럼 후즈님이랑 저랑 튀어있을거에요. 아 둘이. 둘이. 그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한 이쪽에서 더 모이면은. 근데 그럼 우리 막. 공공의 적이 돼버린다고. 그거 하자 실패하면. 괜찮은가. 너무 리스크가 큰데. 파일리스크인데. 일단. 일단 물어보고. 아 어떡하지. 아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돌아갈 때. 물어보고 할까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게요. 제가 2뇨한템 다 준 다음에. 300초동안 여러분들이. 주황색입니다. 쫀득이 주황색. 예? 저거 진짜 말해도 돼? 근데 이거. 이거. 심리전일수도 있어요. 맞아. 사실 주황이 아닌거임. 네. 개구멍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팀 색깔 하나만 알아보시는거죠. 한 명. 한 팀. 예아니요로만. 예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만 가능합니다. 아. 오오. 자. 그러면. 스팀팀이 저희가 쫓는 팀이 맞습니까? 스팀팀이요? 네. 스팀팀이 저희가 쫓는 팀이 맞습니까? 스팀팀. 왔습니다. 와. 야. 잠깐만. 고차비 겜추남 고차비 L&D라는 대장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 내가 보기 겜추남인거 같애. 대박. 야. 겜추남 잡을까? 잡을까? 주일까?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 죽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일까? 근데. 개신에 그거 알아야돼요. 우리가. 추눔님을 잡았을 때. 그럼. 쟤네 팀 노란팀이라고 밝혀질 수 있어요. 괜찮은가? 여기서 잡아도? 잡을거야. 잡을건데. 누. 이거 그냥 내가 잡아도 되는거지? 어차피 상관없지? 네. 상관없어요. 누가 잡을게. 상관없죠. 내가. 잡을거면 같이 잡는게. 아. 잠깐만. 누가 되자니까. L&D라 아니고 고차비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게. 고참님을 죽이자. 고참. 아니야. 누구 죽이지? 아이씨. 근데 추눔님이. 도끼 들고 있는거 보면. 추눔님 같긴 한데. 아. 쟤 전투조. 나처럼 쓸수도 있어. 전투조를 만든거일수도 있어. 그렇군가? 응. 고참님 여기 들어가려고 하거든. 고참님 들어가고 나갈때. 쫓아서 죽이자. 우리 다같이. 그럼 여기서 문앞에서 대기. 문앞에서 대기. 문앞에서 여기 있어. 여기서 있어. 비온다. 비온다. You're my holiday. 따다다. 아. 코레트 아우 거슬려 진짜. 그냥 죽이고 싶다. 코레트 나도 죽이고 싶다. 안돼. 그냥 죽이면 안돼. 그냥 죽이고 싶다. 코레트는 그냥 죽이고 싶다. anderen 다 Three 코레트 터졌다. 허허 opioids aterswaneter 템먹자 X3 아니아니아니 중요하지나 템벤덱. 아니아니 아니아니 터지지마 터지지마X3 터지지마. 저분 어린이 대장 아니에요? 비 preferably switches Bangagi 예정 사람ολ journal Larry kan 잠깐만 엉덩이에는거니? 아 진짜 고렛드 아아 야아 내장 죽었네 니들 니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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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사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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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겜추어나부터 밀고 뒤에 LND다 어디서? 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 LND나 죽여자 되서 이제 나오는 거거 죽이면 되 고참 어떻게 된거지? 나 댁이 입구 대기의 입구 대기 어키헤어句어케오케 worsh 입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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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용암 쓰는거 잘 막았다 와 나이스 와 개워졌다 개워졌다 우리팀 개멋있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와 먹어봐 먹어봐 근데 나 물 못팠어 어떡해? 자 나온 대로 죽여 나온 대로 죽여 나온 대로 죽여 나와 나와 나와라고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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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연상태 그 자체 나와라고 아 아웃이 아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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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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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참님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여기 조랭몬이랑 힍팡이 있는데 둘다 이 앞에 있는데 차라리 죽음거리는게 낫지않아요? 근데 다른팀 죽이면 우리가 감옥가니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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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와왔다 나와왔다 아 코렉치 진짜 그렇다 잡았다 나이스 이제 튀자 튀자 우리 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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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님 어딨어? 어딨어? 샘님 어딨어 샘님 어딨어 샘님 어딨어 여기다 후주에 있고 어디계심 그 언덕 위쪽으로 가봐 언덕 위쪽으로 언덕 위쪽으로 아까 사라졌던대로 와 사라졌던대로 여기? 응 지금 우리한테 올라간다 우리한테 올라간다 우리한테 올라간다 일단 거리 벌려 일단 거리 벌려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여기도 싸우고 있는건가? 저희 이제 빨리 튀죠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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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 먹을 필요 없어 먹을 필요 없어 아니 근데 구멍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냥 물어본 건데 찍은 건데 이거 이거 그냥 찍은 건데 누구 할까 하다가 와 빗구멍 싫어냐? 일단 우리를 쫓는 팀과 저거 했으니까 다음 전화해서 이제 어디를 쫓는지를 또 물어봐야지 와~~ 대박 대박 그럼 저희 이제 계속 품어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품어있어야지 그쵸 일단 주황팀만 조심하면 됨 응 쫓는 팀만 조심하면 돼 쫓는 팀만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는 것도 맞아 조심해 들어가는 거 템템버리님 들어가요 템템버리님 여기 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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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템템버리님이 안전해야 되니까 여기다 템템버리님 들어가 빨리 묻고 나와버립시다 그러면 대신에 나 나올 때 맞아줄게 어 우리가 확인해줄게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해줄게 응 호재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있어 시프트 어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호재 여기 시프트 누르고 있어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시프트 뭐 물어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랭몬님 팀 물어보죠? 아니야 아니야 랭몬님 팀 랭몬 팀은 물어볼 필요 없고 왜냐면 우리 쫓하는 쪽이니까 응 쫀드님 때야 우리가 누굴 잡아야 되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 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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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팀을 저희가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흑팀이 이제 다그 김진우 꼽팀 네 노랑 지금 노랑팀이시니까 초록팀을 잡아야 되냐고 물어보신 거죠? 흑팀이 총팀입니까? 네 흑팀이 초록팀 아 초록팀이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흑팀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질문 지금 말아보는 거예요 아니지 말아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 네 초록팀은 초록색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죠 우리 그러면 네 질문 두 개 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근데 잠깐만 초록을 잡았는데 왜 초록팀이냐고 하는 거야 잠깐만 우리 파란팀 잡아야 돼요 아 그러네 말 잘못했다 빨리 그거 물어봐봐 다시 그러면은 파란팀이었어요 다시 질문 바꿔서 바꿀 수 없습니다 쓰셔야 돼요 질문을 아 그러면은 아 써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진우 꼽팀 가그님 팀이 파란팀이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파란팀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팀입니다 근데 개 앞에 랭모님이 있어요 아 내가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죽일게 내가 옆에서 차 하면 내가 죽이고 지를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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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 것 같아 질문인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질문 하나 날렸네 멍청하게 따라와 따라와 아 질문 멍청하게 날렸다 저 앞에 사람 있는데? 아씨 묻지마 살인해 그냥 안돼 저 앞에 저 앞에 누가 존버 저기서 누가 저거 하고 있는데 돌벽 쌓아놓고 있어 존버하고 있다 뭐야 포트나이트야? 포트나이트야? 올라가볼까? 그냥 이유는 없지만 누구지 보자 일단 포트나이트야? 누구지 이름이? 누구지? 잠깐만 우리 남은팀이 진우님팀 죽었죠? 쫀득님 쫀득님 쫀득팀만 죄송한데 쫀득팀만 쫀득팀만 주황이 쫀득님이고 노랑이 우리면은 에른팀 죽었고 그럼 똘킹님네랑 코레츠팀 남은거에요? 어? 어어? 어? 때렸어요?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야 쫀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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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기했잖아! 왜왜왜? 튀어! 튀어! 못봤어! 못봤어! 튀어! 으아! 좋아! 햄니! 나 때 링거보니까 나 대장인거 하는 것인데?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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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딩 사과 먹었어! 튀는 중! 튀는 중!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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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튀어! 어디로 튀어! 아이고! 이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어허!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멍니! 어! 나 징된다! 안 돼! 멍니 죽는다! 어떻게 튀어야 돼? 뭐 한다고 했잖아! 우리라도 살아야 돼! 사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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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요! 도망가는 곳! 어! 제대한 살아! 제대한 살아!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템님 또 놓쳤다나! 어? 어떡하지? 어! 뭐야! 이거 맵 왜켜줬어! 맵 왜켜줬어! 맵 이거 왜켜줬어! 맵 왜켜줬어! 어떻게 꺼! 이거 어떻게 꺼! 아! 맵이 왜켜줬어! 맵 왜켜줘! 템님 사라졌어 템님 어디에요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선템님 왔어 부활 됐다 부활 됐다 어 안돼 안돼 템데버린 튀어 템데버린 튀어 내가 몸으로 미칠게 후지야 너 튀어 후지야 튀어 후지야 거리벌리 거리벌리고 사과먹어 거리벌리고 사과먹어 아이 죽었다 이러면 내가 왕이도 들키잖아 죽었어 안해 아니 때리면 안돼요 저희는 죽이면 안되는거 맞아 그래서 저지만 시켜야되는데 아 이렇게 쪼가면 죽을거같은데 템절볼 막고있죠 자 여기가 우리팀 안녕 내가 망할게 내가 망할게 오케이 가지마라 사과 사과 더있지 사과 더있지 내리지마 템닐 안돼 더 튀어 템닐 고인물이야 너무 잘 쫓아 안돼 고인물이야 저거 아 실화냐 땡 저희 저희 저희팀 죽음 괜찮아 잘했어 우리팀 남팀 죽였잖아 그럼 됐지 나 그래도 오래살고 엄청 두뇌파였다고 우리 처음에 느낌 좋았는데 우리팀이 두뇌파였어 후준님 팀 아웃입니다 네 예에에에에. 이 남색도 돼. 그 이게 뭐냐. 투명물량 먹으시고 움직이셔도 돼요. 저도 소환해주세요. 투명물량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투명물량 주세요. 네 잠시만요. 누구나 죽어가지고 또 가봐야 되거든요... 네 저 저부터 일단 소환해주시지! 오케이? 잠시만요. 앗. 바드득바드득. 네. 바드득바드득. 투명물량이 어딨지? 짠다나나나! 아 아쉽다 우리팀... 브레인이었는데... 맞아. 히퍼 브레인이었는데... 어린스님이 브레인이라니 첫발에 다 알아버렸는데 오하핳하핰 푸스키V 꼬시다 꼬시나 와 풀장 풀장이야 와 푸스키 푸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